응원해 주시고 한 모습에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저희가 또 태국에 자주 와서 여러분께 좋은 노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사랑해주세요. 홈럭뚝! 여러분 강인입니다. 홈럭뚝! 지금 정말 진심으로 저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 오고 싶었었고 저희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je? 저도 그 empties